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 게임 자체의 플레이 시간도 그렇고 여러모로 변한 점이 많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 리뷰를 쓰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렸네요 뭐 이유가 어찌되었든 게임을 완전히 끝낸 만큼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채널 고정 라이 나 오리진을 처음 접한 팬들은 아마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 겁니다 뭐지? 뭔가 지금까지 해온 어세신크리드와는 너무 다른데? 존트 스타일도 그렇고 레벨같은 시스템 변화도 그렇고 이게 어딜 봐서 어세신크리드야? 하는 반응들을 말이죠 앞서 오리진의 리뷰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게임은 어드벤치에서 RPG 장르로 갈아타며 암살자와 관련된 이야기 및 몇몇 시스템을 제외하고선 RPG 장르에 맞게 구성된 완전 새로운 작품으로서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디세이나 오리진을 구입한다면 평소 RPG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리 좋은 평가를 하긴 어려울 겁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RPG를 즐겨했던 이유 때문에 장르의 변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이번 리뷰는 이미 확고해진 변화 즉 과거의 어드벤처 게임으로서가 아닌 RPG 장르로서 평가를 했으니 이 점을 참고 후 리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작인 오리진의 스토리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으나 그래도 엔딩을 보았을 땐 이런 생각 때문에 나름 차기작이 기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 기원이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 뭔가 더 있겠지 하는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런가 오디세이를 처음 할 땐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롭게 추가된 선택지와 비중이 늘어난 서브 이벤트까지 게임 중반까지는 뒷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기대감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했었죠 그런데 역시 유비는 유비라고 할까요? 이런 저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를 않더라고요 위처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선택지와 엔딩을 준비한 것까진 좋았으나 오리진에서 보여준 엔딩의 여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너무 맥이 빠지더라고요 누설 때문에 더 깊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힘들게 본 교단 엔딩도 그렇고 아틀라스 엔딩도 그렇고 그냥 그래요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게 진짜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허무했어요 한마디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분명 오리진보다는 좋아졌으나 엔딩이 뭔가 똥싸담한 느낌 같아서 별로였습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무슨 RPG 게임에 아무런 여운도 없냐 플레이 타임이 적은 액션 게임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긴 여정의 끝에 본 게 이러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RPG 게임에 있어 엔딩이란 화룸 점정이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점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플레이하는 내내 느낀 것 중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동에 대한 편의성 말을 탔을 때 도시내에서는 물론 일정 범위 내에서까지 강제로 걷게 만들어 진행을 지루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배를 탈 때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배 자체로 바로 갈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로운 섬에 가고 싶을 때 왜 꼭 굳이 선착장에서만 배를 부를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빠른 이동을 대부분 해금하면 배탈 일이 줄어들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귀찮았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의 플레이 타임 중 약 10% 가량이 불필요한 이동에 소비될 정도였으니 할 말 다했죠 물론 이러한 불편함은 자신들이 만든 멋진 상과들 바다를 감상하란 목적으로 이렇게 의도한 것까지는 알겠으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PC로 돌리는 사람들은 그나마 불편함이 덜할 수도 있겠으나 콘솔로 돌리면 로딩까지 길어서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휴 때문에 부디 차기자기선 이동과 관련해서 좀 더 세련된 방법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아쉬운 점들은 시원하게 풀어봤으니 이번엔 오디세이가 가진 매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레벨 연동 시스템 전작의 경우에는 레벨 제한이 있는 것까진 좋은데 캐릭터가 성장한 이후 레벨이 낮은 퀘스트를 하면 난이도가 확 내려가서 도전 욕구가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오디세이에선 캐릭터의 레벨에 맞춰 퀘스트의 레벨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서브 이벤트를 할 때 항상 긴장감 있게 할 수 있어 마음에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의 다양한 성장 스타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리진에선 이게 무슨 암살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암살 스타일의 변화가 아쉬웠다면 오디세이에선 다양한 성장 스타일을 제공해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예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암살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로 전투 스타일로 키우면 오리진처럼 전면전을 벌이는데 특화시킬 수도 있고요 참고로 간혹 어떤 사람들이 남이한 플레이 영상만을 보고 완전 무쌍 게임이나 하며 비꼬는 경우가 있는데 보는 것과는 다르게 게임 내 마련된 용병 시스템 때문에 학살 플레이는 마음껏 하기가 어려워서 생각 없이 플레이를 했다간 계속 죽어나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서브 이벤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이벤트의 선택지가 추가되어 플레이어의 생각이 따라 재밌는 상황이 연출도 되는데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해서 아쉬운 메인스토리의 완성도를 커버해줍니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이지 선택지와 서브 이벤트가 없었다면 엔딩까지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RPG에 있어 서브 이벤트는 절대 강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니까요 네 번째는 멋진 배경인데요 오리진도 좋긴 했으나 그리스의 배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연안을 배를 타고 이동할 때가 가장 멋지더라고요 맨 처음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바닷가를 보면 고래, 상어 등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만약 다음 세대에선 기술이 더 발전해 이걸 VR로 볼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처음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압권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가성비입니다 장르가 바뀐 만큼 진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메인도 메인이지만 서브 이벤트의 수가 다하기에 벅찰 정도로 많으며 이외에도 배를 타고 싸우는 회전 지상에서 싸울 수 있는 정복전 그리고 투기장까지 즐길 거리가 워낙 다양해서 만약 전부 해볼 생각이라면 100시간 이상은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오디세이의 가장 큰 매력들이었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소소한 것까지 말한다면 더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며 취향만 맞는다면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모든 걸 끝낸 순간까지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분명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편일성은 올릴 수 있었음에도 굳이 왜 이렇게 내는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제 추론이지만 오랜 시간 유비게임을 해오며 느낀 건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완벽함 보다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즉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기에 이런 형태로 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항상 아쉽더라고요 마치 80점대의 게임만으로도 충분히 돈벌이가 되니 우리는 양산에 주력한다 이런 느낌 말이죠 어세신크리드 오리진 81점 파크라이 5 81점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 82점 이처럼 최근 주요 인기작들의 점수를 보면 짠 것도 아니고 저런 형태로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참 여러모로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뭐 게임은 재밌으면 그만이니까 이런 걸 딱히 문제라 보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비를 좋아하는 만큼 가끔은 완벽한 게임도 한 번쯤은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했던 어세신크리드 중 가장 많은 플레이 시간을 투자했던 이 게임은 장르의 변화로 기존 팬들에게 까였듯이 점수로만 이 게임을 바라본다면 그저 그런 게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선 암살 플레이가 가능한 액션 RPG 중에서는 현재로선 가히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서 말한 매력들이 여러분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꼭 구입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쪽 취향과 자신이 맞는다면 새로운 인생 게임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서른아홉 번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